저기까지 가는건데 하나 둘 B B 하나 둘 하나 둘 B B 하나 둘 B 하나 둘 하나 둘 맛있어? 죽어야지 맛있어? 죽어야지 맛있으면 죽어야 돼 탄약 부족 떴습니다 탄약 좀 얻을게요 탄약 증가를 좀 눌러야겠어 싸우다 보니까 방어력도 중요한데 어디로 간지 몰라요 숨 hunters 이케를 숨겨짐 조조 이것을 찾는 fat 희원 Better 문 저기서 어디로 가지? 아, 여기야? 지금 올라갈 때를 찾고 있거든요 야, 이거 어디로, 어디로 올라가라는 얘기지? 설마 저거임? 아, 오른쪽 사양법이 있구나 어, 다행 아, 오른쪽 사양법이 있구나 아, 오른쪽 사양법이 있구나 그래도 소양법으로 다 없애버리겠어 하나 둘 다 없애버리겠어 다 없애버리겠어 다 없애버리겠어 다 없애버리겠어 다 없애버리겠어 다 없애버리겠어 하나 둘 괜히 화찌거리 하다가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피좀 줘요 피좀 줘요 피좀 줘요 잠깐 이것좀 이제 쓸수있구만 세가지를 글로리키를 수행하는 부스트 속도 어 펀치 말고 아 뭐가 좋을까 공중에 머무르는 동안 기동력이 크게 차라리 부스트가 나을 것 같지 않냐 죽음 막아주는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세번째 걸로 구원의 주사위 자 일단 체력 복잡한데요 체력 좀 채우고요 체력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뭘 만들고 있나봐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기까지 가야됩니다 너무 먼데요 너무 먼데요 너무 먼데요 뭐지? 뭐가 된거지? 아 중간에 이게 생기는구나 저게 시간 제한이 있을까? 없는거 같지? 으악 compl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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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뱀뱀뱀 빡빡 쐬니깨 아... 저거 또 나왔다 저놈을 죽여야돼 됐어 둘 다 깠는데 됐고요 무기 포인트 획득했습니다 고기 포인트 획득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닌데 저거 어떻게 날아가지? 날아가서 저기 매달려야 되는데 뭐야 이거 매달릴 데가 없어 저기 있다고 진짜 매달릴 데가 없는데 아 옆에 있구나 여기 오른쪽에 출발 죽어갔습니다 됐고요 좋아 무기 포인트 획득했어 이건 뭐지 저놈이 무슨 같은데 뭐 기기하고 막 해가지고 밑에는 땡크고 막 그런거 아니냐 원래 둠처럼 엄마야 중앙 비었다 저기 위까지 갈라면요 여기서 매달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걸 위로는 못 갈 거거든 어떻게 하란 얘기지 안 되잖니? 이건 뭐야 아 피 채우고 가자 탄약도 줘 미사일도 줘 난해하네 아 저기 있구나 아 여기로 그냥 올라갈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저기로 야야 올라 올라와 아 아퍼 좋아 여기서 이걸 열면 여기가 열리고 하나 둘 저기까지 가야된단 말이야? 저기까지 거리가 되나? 저기까지 거리가 되나? 저기까지 거리가 되나? 좋아 몸 치트코드를 얻었어 좋아 몸 여기서 한방에 날라왔습니다 날라왔습니다 뱅 여기가 뱅 이런라왔습니다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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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Ь 워 하낫 다 매달리고나서 나서 어디로 와야되지 매달리고 나서 저기로 까지 점프를 못할까 오케이 이거 하려면 뭘 열어야 돼 또 보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지 이게 있다 쳐도 이게 있다 쳐서 내가 여기까지 날라온 건데 아 저게 있구나 저걸 해 가지고 저 와 시밤 좀 어렵네 좋았어 좋았어 어 일단 네 총알 늘려 늘려고요 1피업 잃어버렸고요 위치가 좀 애매한데 아 저기구나 저길을 어떻게 하지 여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군 어 뭐야 좋아 센티넬 배터리 빨간색 키카드 여기서 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키카드를 하려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키카드 이 키카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치해 주시옵소서 뭐야? 아.. 저 새끼는 또.. 저.. 아 죽을뻔 했잖아 살았어요 추가 생명력 때문에 한 놈이 남았는데요? 이 새끼 봐라? 와.. 아.. 뜨거워 야.. 피하고 탄 좀 내놔 문이 안 열린다 그럼 저쪽인가? 저쪽이네 기다리삼 여기 있군 어.. 피 좀 줘요 어.. 좋아 좋아 뒤에 피 있었다고? 어.. 아.. 물약 있었구나 어.. 물약 미참.. 미사일.. 미사일은 다 찼네? 미사일은 다 찼네 이 쪽에 액세스가 안되는거 보니까 뭐가 있나봐 미사일은 다 찼네 노란색? 노란색? 뭐야? X밥이잖아 아무튼 뭐 존나 센 놈이 나온 줄 알았대 왜 날렸어? 와 진짜 싫어하는 인간들이 딱 나오네 날렸어 저 놈이 보스인 거 같은데 그럴 거 같지 않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이거 잠... 어 엄마야! 어 어 그렇군 그랬었던 거였어 저기까지 가는 건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부시긴 부셨습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다 오면 죽는 거 아냐 이거? 엄마야 아 이거 하나 먹으러 여기 오진 않았겠지? 뭐지? 워C 어... 힘들어 이거 다 정긴데요 이거 다 정긴데요 정긴데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걸 정긴데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걸 아니 젠장? 정긴데요 정긴데요 어떻게 들어가지? 아니지 안 닿으면 되지 아아아아아아 잠깐만요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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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 아이 참 진짜 너무 한 거 아니냐 니네 왜 뜨거워? 저긴데?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앗 뜨거워! 이게 맞나? 지금 뭔 사람이 있는데? 아 무기 방어 이리로 가는 거구나? 어 방어 감사 괜히 저기를 뛰어 넘을라고 하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갈 길이 없는데 저기 올라갈 수 있나? 가다 네 올라가는 건 일단 맞고요 건너가는 걸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어딘가에 어? 저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라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초록색이 생겼어 어? 어? 누구세요? 아 미완성이시구나 완성되면 같이 붙어 주실러나? 문 열어주세요 저 둠가에 왔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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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센놈이 나오나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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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이렇게 쳐놓으시고 좀 센놈이 나오시나봐 문 열어줘요 나오시나봐 아멘 아 이 새끼 방어막 있을 짜증나게 score 가작 ют 아 아니 잡솔들이 왜 나온 거야 이 새끼가 오이 씨밤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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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드릴요 니마 니마 좋아 너무 심한데 아 벌써 오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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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가 되나본데 제 방어를 꺾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큽 아 그것이 한 아 이렇게 아 야 인마, 인마 어디가 야야야야야야 사랑해 아, 이새끼 진짜 지금 실핀데 피 23밖에 없어요 지금 쫄들 또 나와야되요, 쫄들 나와야되요 쫄들 나와야되요, 제발 쫄, 발견! 3,4 아, 자세계는 또 뭐야아 와아, 미친남들 피져 피져 2,4 저, 저새끼 잡아야되, 저새끼, 저새끼 잡아야되 저새끼, 저새끼 저새끼, 저새끼 잡아야되 좋아, 피 필요하구요 ader 어새끼 아, 나 진짜 정신 못차리겠네 뱃뱃뱃 좋아 이제... 너... 너 거기있냐? 이제 넌 ㅈ됐어 다잉? 떴어잉? 어? 어? 누구세요?! 하지 마세요 아... 피는 또 엄청 많아요 이제 싸워도 되겠어 탄약 부족 이럴때를 대비해서 다 분비를 해놨죠 글로리킬 에잇 아 캡틱 창 못 볼만 하지 아 캡틱 창 못 볼만 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아직도 끝났어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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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둘 다 나와! 답이 없구만? 내가 있는 곳 항상 있어 저 새끼들은 아 호구 찾아야 돼요 어딨어 얘들아! 주인공 저거 거의 다 된거같아 저희 지금 먹고 해서 이 호구를 잡고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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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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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리 푸시는거 진짜 깨빡새네 두칸 한칸이야 두칸 한칸 미사일 지금 곧때로 다 맞은거지 나 휴대전왕 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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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먹어 피먹어! 어딨어? 둘 중 하나 이제 끝났어! 글로리 킬!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뭐야! 죽을 뻔했잖아 이 새끼야! 아, 뭐야! 죽을 뻔했잖아 이 새끼야! 훌륭한 스타베틱 훌륭한 스타베틱 이제 넌 뒤졌어 팔에 붙었어 머리에 붙었어 다 팔에 붙었어 다 잡았어 거의 슈퍼샷건 준비 근데 탄이 없어 이걸 다리에 붙여 야! 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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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녀석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마지막 용자야 구독권 선물들 다 고맙다 와 가차가 없구만 말 들을 필요도 없구만 이제 한놈 남았는데 헐 와 전투 완료 챌린지 탐사 탐사는 필요없어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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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용자야 구독권 선물 고맙다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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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ignal is no longer visible to us There is a 41.3% increase of demonic activity at the Nexus of the initial invasion That is the largest goernest on earth I will set the portal coordinates for the super goernest now 계단이 있을텐데 이건 뭐야 아 이게 3개가 있어야 저게 열린다는 건가 그런가 본데 자 여기 위로 올라가는 길 어디야 어 저쪽이잖아 설마 이것은 슈퍼코어 노포 멋진걸 위로 올라가야 된다 잠깐 위로 멋진 무기인걸 슈퍼코어 네스트 파괴하기 배터리라니? 슈 excellent 휴대전의 안무가 좋다고 조신적으로 긴고 세계의 불가능한 상황을 olha 걱정할 수 없어요 구 люблю 슈퍼가 고아네스트 쪽으로 방해 이것이 고아네스트 쪽으로 빛을 발전하는 곳 세상에 가장 흐름한 곳이 있는 곳입니다 아르크는 열심히 싸웠지만 그들은 이메일에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나와있어 나와있어 각 2개 코에 연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이차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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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두 왜이렇게 어이 엉 어, 안 돼요! 잘 가고 잘 가고 잘 가고 끝났나? 와, 또 와 진짜 징그럽다 또 올게 남아, 쏙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닌가? 넌 못 얻은 놈이냐? 넌 못 얻은 놈이냐? 네 둘 그냥 먹었고요 하나, 둘 미사일 어떻게 필요 없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아, 저기 있구나 둘 내 형들과 형들 우리의 새로운 역할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의 새로운 역할을 도와주시기 위해 어, 좋았어 쓰읍 아... 쓰읍 석궁 이거다 석궁 개쩔 것 같다 악마가 이 몸에 부착되서 개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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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면? 이게 담모비라고? 와... 와... 나중에 쟤네 같이 나오면 진짜 빡세긴 하겠다 너구나 너 아무래도 슈퍼샷건 앞에서는 껌이지 말입니다 껌이겠지 말입니다 자 저기 있는 저 당신 무기 포인트 또 획득했어 무기 포인트 아... 무기 포인트... 전투 포인트 2포인트 있네? 저거 4포인트 저거 4포인트 2포인트 한 번도 재생됩니다 이건 좀... 아 이건 3이네 근데 무기 포인트 근데 무기 포인트는 어디다 쓰는 거야? 아니 아니 이럴수가 어디다 쓰는 거야? 어디다 쓰는 거야? 지도 보는데? 어디서 보는 거지? 어... 나 노옵글로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보는 거지? 어... 나 노옵글로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디서 하는 거지? 이건 업그레이드잖아 아... 저건 숙련 도구 아... 아... 가... 아... 이걸 모른다 말인거야 뭐... 충격파 6개? 10개나 있는데 이게 왜 안열리지? 10개? 10개? 10개?